논란이 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제는 기자회견이 도종환 전 장관의 기자회견. 오늘 언론 인터뷰들도 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2018년에 있었던 문제. 그 문제를 좀 이어갈 텐데 최근에 문 전 대통령도 직접 참전을 해서 입장문도 발표했고 도종환 전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기내식,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소요됐다는 기내식. 모두가 다 도시락을 먹었고 한 50명 정도 됐고 6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공사 협의를 다 했고 이거 다 관례에 따른 거였다. 이런 반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6,292만 원입니까? 이 기내식 총비용, 그것이 음식 재료를 보완하고 유송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건 대한항공에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은 어떤 변명을 해도 그리고 평사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해도 지금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요. 원래는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2,600만 원 예산으로 민간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갔다가 오게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9일 전에 인도 정부에서 김정수 교사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김정수 교사가 가게 되면서 대통령 전용기 2호기를 작은 변기를 해서 그게 또 작은 변기니까 기름을 넉넉히 못 넣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한효위를 경유해서 대통령 문장까지 붙이고 휘장을 붙이고 그래서 인도로 간 거예요. 거기서 문화부 공무원들은 일단 허왕후 행사를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김정수 교사하고 도종환 장관 도종환 장관의 수행군 한 명 그리고 김정수 교사를 따라간 뭐 13명입니까 15명입니까 이 사람들만 남아서 일제히 타지마을로 간 거예요. 타지마을로 가서 타지마을에 있는 관광객 다 내보내고 거기서 마치 예배부처럼 폐시모델처럼 앉아서 멋진 사진까지 남기고 이런 일을 과연 우리의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전직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요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아 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큰 오해를 낳아 보내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때 내 아내가 인도에 간 것은 인도가 나보고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내가 보내긴 했는데 그 민간 항공기를 타지 않고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갔다라든가 엄청난 비용을 썼고 그리고 그 가서 또 타지마을까지 들려서 마치 관광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그건 국민에게 대해서 큰 신뢰를 한 것으로 됐다. 그건 정말 미안하다. 본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의 영부인이 단독 외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절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공을 편단 말이에요. 국민을 얼마나 우스게 보면 이런 역공을 펴는 겁니까? 우선은요. 공식 초청장이 인도에 가기 9일 전에 왔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디 총리가 보낸 공식 초청장이 보내왔고 그래서 도중환 장원이 부랴부랴 민간 항공기로 가는 것을 다 취소를 하고 대통령이 전용기를 끄집어내서 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영부인이라는 직책은 우리 공무원 체계가 없습니다.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용기에 휘장을 붙이고 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썼는데 그 기내식 비용이 6292만 원이에요. 6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40명에 갖다 손을 칩시다. 한 사람당 4, 50만 원씩 한 끼 치는 거예요. 4끼를 먹었다는 데 그 안에서. 그러면 그걸 예컨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처럼 음식 이동, 음식을 이송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그건 대한항공에서 그런 별빙을 하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은 안 되죠. 혹시 타지마을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외국 정상이나 아니면 외국 고위급 인사가 오면 한 번쯤 반드시 거기를 들르게 하는 게 인도의 일종의 관례 아니었을까 우리가 외국에서 인사 오면 경복궁 들르잖아요. 아니 지금 친문 인사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거기 인도에 가면 인도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마을로 한 번 쭉 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러는데 거기에 지금 변명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김정숙 회사가 그 전에 넉 달 전입니까? 다섯 달 전입니까? 인도에 갔을 때 나 타지마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또 귀국을 해 있는데 하필이면 허왕후 행사에 도정환 장관이 그 지역 지방 행사거든요. 그 도정환 장관이 가도 충분한 행사인데 거기에 내닷없이 김정숙 여사를 초청을 했다. 그래서 이쪽에서 셀프 초청 아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초청장이 오니까 문화부에서 부랴부랴 부랴부랴 대통령 전용기 만들고 돈 예산을 4억으로 늘리고 예산이 2천6백만 원 덜게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거 국민 혈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캐고 있으면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더 믿는단 말이에요. 국민 혈세를 4억 원이나 쓰는데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분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가령 그 앞에 재직 중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과 장신구를 산 혐의가 있다. 그걸 공개를 해라. 일신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해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싹 씻습니다. 입을 꽉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묶어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권자에 5년 동안 있었다면요 본인이 가령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봤구나 청와대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이루어졌습니다. 내 집사람이 내 아내가 그 특수활동비로 개인적으로 옷을 산 것도 전혀 없고 밥을 먹은 집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으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곧장 나온 띠지 부터가 있는 그 500만 원권을 문태교로 들고 가서 옷값을 지불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라든지 사실은 청와대 안에서 내부에서 돈을 바꿔서 신권으로 딱 들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돈을 바꿔서 갔다라든지 뭐 그런 변명이라도 하든지 충분한 해명이 없었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찾아낸 김지성수 교사가 입은 옷 종류는요. 엄청납니다. 그 옷 쫙 이 사진 붙여서 찍어놓은 거 보면요. 정말 겁이 날 정도예요. 저 옷들 왜 저만큼이나 만들었을까요?